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. 오늘 민속촌 왔어요. 짠 민속촌에 왔는데 어우 바람 엄청 부네요. 자 오늘 제가 민속촌을 갑자기 온 이유는 바로 입장료 할인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가족들이랑 왔거든요. 자 꿀팁이에요. 4월까지인가 행사를 하는데 입구에서도 막 붙여놨어요. 바로 이 동전입니다. 동전의 마술. 이 동전이 1980년대 동전이 있으면 바로 28,000원에서 19,000원으로 한 9,000원 정도 할인을 해줘요. 정말 한 30% 할인해주는 것 같은데 좋네요. 자 그래서 이걸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9,000원 할인받고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 따라오세요. 짜잔. 어우 민속촌.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. 여기 캐릭터들 너무 재밌잖아요. 오늘 좀 중매쟁이 뭐 이런 캐릭터들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가시죠. 보여드리세요. 아 여기 안되고? 사진 찍으면 안 찍지 말고. 아 사진 찍지 말고. 입구에 들어왔는데요. 그 동전 가지고 할인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매표소에서 절대 못 찍게 하네요. 제가 그쪽을 찍은 게 아니고 절 찍는다고 해도 못 찍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장면은 못 보여드렸지만 간단하게 뭐 동전 주고 결제하면은 네. 만 9,000원. 아 18,000원. 에? 18,000원이야. 9,000원이야. 네. 여튼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들어와서 안에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. 아 잠깐만. 아 까매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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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손들어 빨리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주 온중하고. 진중하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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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 빨리. 시크지 말해봐. 하하하하하하. ルク감 사랑呀. 우와 고맙소요. 아 아 아 오 오 오 안녕하세요 노래 한번 해주세요 한창이 노래 한번 보여줘 아저씨랑 부채사자 먹어야지 시작 부채 부채사자 아니야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갑니다 오늘 하루종일 힘들었네요 캐릭터들 많이 만나보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